저 질의하는 도중에 참으로 경악스러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문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 뒤쪽에 앉아있는 수석들이 말이죠.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언론들의 카메라에 붙잡혀서 기사가 떴습니다. 강승규 수석의 자리에 있는 메모지 같은데 그렇게 쓰고 또 그 뒤에 이어서 그 옆에 김은혜 수석이 그걸 지워요. 저 화면 준비됐습니까? 그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메모지 사진 띄워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 주십시오. 아니 그 무슨 영상이 있다는 데요 영상이. 모독가 나왔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잠깐만 차례대로 한 분씩. 네. 소리가 잘 안 들릴 텐데. 우선 이건 진짜 국회 모독입니다. 그동안 이 XX들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저희가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라는 이 자리에서 아까도 분명 위원장께서 이수진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서 국가 많은 태도가 실실 쪼개고 비웃는 모습을 중단하라고 분명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자 윤형께서는 누가 썼는지 먼저 자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와서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명백하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이것은 고발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당장 퇴장시켜야 됩니다. 윤형께서 이 문제에 조치를 채워주시고 지금 그 글씨체 확인됩니까? 이미 기사가 다 좀 전에 떴던데 비서실장께서 확인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물어보면 누군지 자기가 실토할 거 아닙니까? 쓴 사람? 지운 사람? 잠깐만요. 모두 위원장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지 마시고 위원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기 저 화면에 떴습니다. 잠깐만요. 실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게 또 나서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배석하신 분 중에서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일할 거예요? 자, 잠깐만요. 모두 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누가 쓰신 겁니까? 입건으로 쓴 건지... 일어나신 분들은 왜 일어나셨어요? 제가 읽잖아! 강순규 수석이 쓰고 국무대 수석이 전단원이시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일단 의원님들께 이 같은 무리를 빚어지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사안은 강순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강덕구 의원님 여기 지금 국감장이고 취조하는 자리가 아닐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과함을 안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빚어지게 하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진심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갔던 이야기였고 또 그런 게 행여 국감장에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명의 요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그걸 썼던 것이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지우려겠다 그런 해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잘 납득을 하겠습니까? 강성규 수석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김은혜 수석과 나누고 그냥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다른 공적이고 제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죠.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개할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질의에 웃기고 있느라고 한 걸로 오해를 받는데 지금 해명이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이야기라는 건데 이야기를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어떤 유어 이야기라든지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의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명되는 것 아닙니까? 제 메모지에 제 둘이 사적 나눈 대화입니다. 아무런 공적인 자료도 아니고 발표한 자료도 아닙니다. 사적 대화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어제 나는 두 사람 간의 해프닝이었습니다. 국감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 발언을 넣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성준 위원님 1분 드릴 테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강승규 수석과 김은혜 수석은 단순한 배석자가 아니고 오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가 진행된 도중에 둘이 사적 대화를 나눈다고요? 그러면서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시덕됩니까? 아까 이수진 위원께서 지적했던 점이 바로 그런 점들을 얘기했던 것입니까? 저는 두 사람이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몰라도 납득이 가게 구체적으로 해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고 국정감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국회 모욕죄 또 국정감사 방해죄를 들어서 고발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들어가시고 변실장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두 분은 사적인 대화였다고 하는데 사적인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사적인 대화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제가 저도 두 사람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그때 그 상황은 웃기고 있네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저도 난감하네요. 한 번 더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수석 김원회 수석 차례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던 상황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그 상황인 줄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질의에 집중하지 못한 채 저희가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그 안에 적었던 것이 발단이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 그 부분에 대해선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단연코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이렇게 이 무거움을 저희가 반영치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이 상황은 어제 나눈 대화에 대해서 김원회 수석과 간단히 한두 마리 하면서 그거를 필담으로 한 것이 필담으로 했다가 바로 지워버린 것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요. 그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해명한 대로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감장의 태도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엄중히 경고하고요.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들끼리 협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짓말 여왕 김은혜 수석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나요? 지금 언론사 기자가 지켜봤댑니다. 그 장면들을요. 확인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웃기고 있네라는 건 누가 웃기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김은혜 거짓말 여왕은 계속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영 위원장님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이수진 위원님. 이 웃기고 있네 이 글을 쓰기 전에 제가 이미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주의를 촉구 드렸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쪽 끝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배석한 분들의 태도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웃었습니다.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소리를 내서 웃었고 그 이후에 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앉아서 그런 태도 안 좋다라고 지적을 했고 의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대기 실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 소리를 못 웃으니까 이렇게 의원 질의하는데 태도를 똑같은 태도로 글로 남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은혜 수석이나 함께 있었던 강승규 수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장님께서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입법권위는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이렇게 우스게 생각하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프고 죽겠는데 웃기고 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밌는지 이 상황이 재미있는지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건 의원한테는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이랑 일한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장님.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졌다는 게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국감 중에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해명은 들어본 상태인데 추후에 어떻게 할지는 간사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원만한 회의 진행과 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감사는 20시 30분에 다시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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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